아, 이런 거 하지 마. 여기서 열쇠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? 엇갈 거 같아, 어떡해. 뭐 여기부터 일단 찾아볼까? 야, 이거 못 가. 이거 못 가? 이거 어떡해, 어떡해. 이거 못 가. 뒤에, 뒤에, 뒤에. 어, 뒤를 봐, 뒤를 봐. 나 조금만 감싸줘, 나 진짜 굳어. 어, 뒤를 봐, 내 뒤를 봐. 아, 저기 문 있다고. 아니, 뒤를 봐, 네가 그러면 더 무서워. 아니, 미안. 근데 진짜 나 무서워. 아, 진짜 무서웠어? 아, 진짜 미칠 것 같아. 어, 잠깐, 잠깐, 잠깐. 아, 열어줘, 열어줘. 열어줘? 아, 그럼 옆에 있어줘, 나도 무서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나 이런 이미지 나오면 안 되는데. 음악 나오는데? 아, 제발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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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, 쉿. 아, 나 진짜 무서운다. 오마이갓. 사실 살인마 왔어, 살인마 왔어, 살인마 왔어. 살인마 왔어. 어, 어떻게 해? 아, 이거 어떻게 해, 살인마 왔는데? 와, 우와. 차차차차, 차차. 차 안 들어오세요? 이하핫. 와, 심장 너무 빨리 때문에. 으아, 으아. 으아. 으아, 으아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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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으아. 하아. 우아. 야, 저거. 야, 저거. 아, 참. 물 닫어, 물 닫어, 물 닫어. 문 닫아, 문 닫아 야 잠깐만 제발!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지켜줘 한선아 뒤에 보고 있어? 내 뒤에 보고 있을게 옆에 계속 봐줘주냐 어 이쪽 보고 있습니다 너 왼쪽 아! 오, 또 왔어, 또 왔어! 뛰어, 뛰어, 뛰어! 대기 많이 했지! 진짜 미안해. 빨리 열어어어, 빨리 열어어. !!!!!!! 야, 미치겠냐? 안돼!!! 빨리! 저 이거 특집 못할 것 같아요. 오늘 1회승으로 하는 걸로 나 이거 아니야. 이거 되는 사람은 부정상이야. 무서워 무서워. 여기 뭘로? 우리가 한 번 성공해볼게. 성공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. 한우야. 같이 가자. 야 이거 진짜 무섭다. 우와 저기 내 얼굴 비치는 게 무서워. 솔직히 살인마한테 잡히고 싶은 사람이면 어디 있겠어요. 어디 있겠어요. 어디 있겠어요. 무서워요. 어떻게 가. 야 이걸 어떻게 하냐. 여기 다 계셔가지고. 진짜 무서워. 메모 봤거든? 나도 봤어. 그냥 가둔 돼. 아니 야 은우야. 같이 가.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갈 수가 없어. 왜? 우리 첫 길로 가서. 깜짝이야. 우와 잭다 리프다. 정환이 형 입구로 나올 수 있어? 어 열었어? 그럼 나가볼게. 나가게 해주세요. 뛰어. 뛰어 뛰어. 아아. 뛰어 뛰어 뛰어. 문 열려있어. 앉아보실 거예요? 뛰어 뛰어 뛰어. 으아악. 중간에 그게 마네킹인가? 칼 떼고 쫓아오시는 분. 나 이거 중간방에. 준비가 안돼. 여기 한 명 더 있어 살림함. 진짜 귀신 본 거 아니야? 아니 우리. 우리 아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진짜 귀신 보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여자분 안 계시지? 저희 남자 분들만 세팅이 돼. 세상에. 아 그래요? 이anne 쳐 나가기 처음 보더니 여자분, 여자야. 정환이 형은 못 봤어? 난 못 봤어. 어어? 공유하다. 오오.... 저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아 이거 못 가겠어요 아니요 못 가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민규야! 도와줘! 민규야! 도와줘! 도와! 건들! 와! 너 와봐! 멤버들 있어. 저기 있다. 저기 저기. 야 우리 갇힌 방인데? 야 승관아! 다 따라! 다 따라! 저 뒤에 있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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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문 닫아! 야! 야! 감사합니다. 민규 형 나와. 그냥 나와. 바로 문에 있어. 어떻게 나가. 야! 민규 형 도와줘. 야 진짜 어떡해. 아 나 이 분 너무 무서워! 어! 아유 진짜.. 야 나 고풀어! 풀었다! 다했어! 다했어! 야 너희 여자 귀신 못 봤어? 진짜 마네킹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무섭게 왜그래? 원우 형 혼자 봤어 네 진짜 봤대요 귀신이 세 명이잖아 그니까 내가 그거를 마네킹을 본 건가 해가지고